네 안녕하십니까 엘친마당 시간입니다. 홈 6연전 주간입니다. 삼성과 두산의 또 6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두산 상대전적 앞서 있지만 그래도 방심을 항상 하면 안 돼요. 순위도 솔직히 우리보다 낮긴 하지만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까지 이제 부진한 거를 또 잊어버리고 올시즌 이번주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홈으로 와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분위기 반전의 일요일 경기 어느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도 롯데와의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뷰캐넌과 최채영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 공략 무조건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 프리뷰와 또 일요일날 7타점을 올린 문보경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엘친마당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중 3연전 삼성과의 프리뷰 시간입니다. 팀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엘지트니스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7위고요. 직전 시리즈 하나의 경기 수입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일요일 경기를 승리로 거두면서 다행히 한숨 돌린 엘지. 그리고 이제 롯데를 상대로 첫 경기를 내줬지만 반대로 주말 시리즈는 모두 잡아내면서 그래도 어느정도 연승도 달리면서 삼성이 돌파구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순서는 양팀이 화요일에는 플러코와 최채흥이 확정이 됐고요. 수요일에는 화요일날 삼성에 최채흥 선수가 상무에서 돌아와서 복귀전을 치르는데 수요일에는 엘지에 이상경 선수와 복귀전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선발은 듀케형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임찬규 선수와 원래 원태인 선수의 차례인데 이 원태인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퓨처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황동재 선수가 기회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엘지 트윈스가 2승 1패 대구에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양팀의 팀 상황과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엘지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이상경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에 사실은 이상경 선수는 퓨처스에서 직전 경기에서만 패전을 떠안았지 8.8승을 하고 있던 올해도 상당히 기록이 좋았던 선수고 또 이상경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유의 크로스 투구폼 이게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왼손 타자들이 상당히 치기 어려운 공일 텐데 역시 퓨처스와 1군 무대는 또 다르다 보니까 퓨처스에서 좀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제구 같은 경우에 퓨처스에서는 정말 좋은 제구력을 갖고 있었는데 1군에 와서는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경 선수는 안타 몇 개 맞아도 실전 몇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5이닝 이상 채우고 본래 최소한 적게 준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경 선수가 돌아와서 국내 선발에 정상적으로 안착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첫 번째 스타트 끊는 이 시점에 지금 김윤식, 이민호 모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경 선수가 올라와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피칭을 해준다면 당장 한 경기뿐만 아니라 6월 그리고 전반기를 마치기까지 좀 선발진해서 남아주길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경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일요일 경기에서 13득점을 폭발을 한 타선 얘기를 좀 해봐야죠. 타선도 좀 바꿔서 신민재 선수가 2번에 올라가고 또 문복영 선수도 7번에서 7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선 변경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 타선을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홍창기 선수도 막판에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문성주 선수도 사사구 2개를 골랐거든요. 교체로 나와서. 그래서 이 타선이 완전히 살아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 왼손 투수 선발 최채영 선수가 준비하기 때문에 물론 이재원 선수가 3진 2개 받고 물러났지만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이런 경기에 또 기회를 줘야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원 선수가 또 스타팅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 타선이 완전히 살아난 것인지 또 이재원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갈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완전체 불펜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제 일자로 최지선 선수가 말소가 됐어요. 아마 이상경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정경 선수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날에 이상경 선수를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경 선수가 지난 일요일 퓨처스 경기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쯤에 또 1군에 올라와서 이정경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최근에 정우영도 직전 경기에서 153을 찍으면서 좋은 피칭을 했고 백승현, 박명근, 고우석 다 패스트볼에 구위나 구속이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승조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덕주 선수도 건재하고 또 김진성 선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고 롱랠리프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유영찬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최동환 선수도 토요일 하나전에서 2이닝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불펜 컨디션이 어느 정도 하나전에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 금요일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정경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LG 트윈스는 선택할 카드도 많아지고 선발이 5이닝만 버틴다면 혹사 없이 필승조를 두 개로 나눠서 나머지 이닝을 선수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플러코나 켈리는 더 이닝을 먹어줘야 되지만 국내 선발들이 임찬규를 제외하면 좀 못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의 국내 선발이 5이닝 정도만 먹어주면 나머지 불펜의 힘으로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 역할을 저는 이정경 선수는 또 롱릴리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가 국내 왼손 투수 선발에 좀 약한 경우들이 있는데 최채영 선수도 거기에 좀 해당합니다. 최채영 선수가 상무에서는 사실은 이상경 선수보다는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LG 상대로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채영 선수도 사실은 얼마나 던질지는 몰라요. 짧게 던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음날이 왜 비케년이기 때문에 짧게 던지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팀 상황에 따라서 박진만 감독이 투수 교체를 좀 빨리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채영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박혜민 선수가 그래도 최채영 선수의 공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채영 선수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박혜민 선수도 어느 정도 지분을 좀 차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선수들, 오스틴 선수라든지 박동원 선수라든지 이런 오른손 타자들이 좀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최채영을 상대로도 팀 타선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리즈의 첫 경기, 화요일 경기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채영 선수의 공략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팀이 체크해야 될 상대팀 삼성라이온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이 불펜이 좀 안 좋아서 최근에 경기들을 많이 좀 내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불펜 투수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키움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김태훈 선수를 일단 퓨처스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필승조 쪽에는 이제 우규민과 두 명의 이승현, 그리고 오승환까지 이렇게 필승조라고 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추격조 선수들이죠. 뭐 키움 같은 경우에 키움은 이제 추격조 선수들이 큰 점수차나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잘해서 필승조까지 올라오는데 삼성은 좀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좀 타이트한 상황이나 타격전에 불펜을 어쩔 수 없이 꺼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삼성이 결과가 좋지 못한데 그래서 만약에 LG의 타자들이 삼성의 선발을 일찍 공략한다면 그만큼 써야 되는 불펜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량 득점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캐넌이 나오는 날에도 뷰캐넌의 투구수를 충분히 늘려 놓는다면 삼성의 불펜을 많이 꺼내야 되는 상황에 또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공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맞대결에서는 김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또 1분에 복귀를 했죠. 복귀에서는 타율이나 에버리지나 지표상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LG전에 2022 시즌에는 좀 강했어요. OPS가 1.021 굉장히 높은 그런 지표를 보였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를 이 데이터를 보고 LG전에 지명타자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대로 3포수 중에 1원으로 좀 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김태군 선수도 LG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LG 출신 삼성 타자들이 LG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재성과 김태군 이 두 선수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자욱과 원태인의 공백이 있는 삼성인데 대체자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견수 쪽에서는 김현준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피렐라가 외화를 지키고 있지만 구자욱이 받던 우익수 자리에는 계속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마땅치가 않죠. 자원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의 공백 중에 구자욱 선수의 공백은 좀 큰 상태고 원태인 선수의 공백은 이제 황동재 선수가 대체 선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황동재 선수도 역시 1군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이 원태인과 구자욱 투타 핵심의 공백을 이 3연전에서 어떻게 메울지 또 LG는 또 그거에 어떻게 대처할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삼성의 지금 약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약점을 좀 잘 파고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는 역시 강민호 선수라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경기 끝내 경론을 포함해서 지금 뭐 나이를 잊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강민호 선수는 특히나 이 슬라이더의 노림수가 엄청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LG 트위스의 배터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클러치에서의 장점도 있는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에 들어서면서 오재일 선수가 좀 아직까지는 토요일날 두 개 홈런을 때렸지만 살아날 기세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이제부터 꾸준히 쳐야죠. 근데 이제 오재일 선수도 큰 기대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쪽에 들어서는 이제 피렐라나 강민호를 주의한다면 오재일 선수도 좀 더 압박감이 더 심할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선수를 못 막아서 오재일 선수한테 찬스가 넘어온다면 오재일 선수가 이제 토요일에 홈런 두 개를 쳤잖아요. 일요일에 침묵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은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면은 무한타를 치다가도 어쩌다가 장타를 하나 딱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민호 선수를 철저하게 좀 틀어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한 경기 7타점을 기록한 문모경 선수의 인터뷰까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기 후에 문모경 선수가 말로 홈런 자체도 이제 프로에 와서도 처음이지만 초중고 야구를 하면서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세 명의 형들이 들어오고 전광판에 넉 점이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로 찬스에서도 점수 차이가 컸지만 해결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이 중개스 플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굉장히 이 타구도 좀 멀리 가는 타구였죠. 그래서 사실은 한 경기에 세 번의 말로 찬스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두 번 해결을 했기 때문에 문모경 선수가 7타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고 요거 하나만 더 해결을 했으면 그게 3타점 이상이 됐으면 KBO 리그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또 아쉽게 됐습니다. 한 경기 최다 타점을. 그래서 한 경기 최다 타점 그전까지는 문모경 선수가 3타점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몰랐다고 해요. 문모경 선수가 내 4타점 한 번 한 줄 알았는데 3타점이라는 거에 이제 기자분들과 인터뷰에서 정말 놀랐다고요. 아 나는 중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모경 선수 한 경기 최다 타점을 7타점으로 또 장식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대표팀에 뽑혔으니까 문모경 선수는 좀 에버리지가 떨어지더라도 장타를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잠실에서도 또 2루타 홈런 많이 때려내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발 매치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는 최채은과 플로코의 맞대결 고척에서는 키윤과 기아 양현종 선수와 후라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주 위기의 두 선수의 맞대결이 있겠고요. 하나 롯데의 40경기에서는 문동주와 찰리 반즈 문동주 선수의 주 2회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KT와 SSG 엄상백과 엘리아스의 맞대결인데 과연 이 두 팀의 맞대결도 또 선두 SSG의 경기이기 때문에 SSG가 4연패에 빠질지 아니면은 KT가 또 승리를 거둘지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SSG가 좀 2일 확률이 높죠. 연패를 끄는 확률이 높지만 KT 잘했으면 좋겠고요. 창원에서는 두산과 NC 스멀스멀 NC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장원준과 이용준의 맞대결인데 장원준 선수가 정말 회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어갈지도 창원 경기도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친마당 화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홈 6연전 더 이상 장난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이겨서 일단은 못해도 주간 승률 OR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가 주간으로 따졌을 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삼성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잠실 더비에서도 그 기세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친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짐, 세 번째 짐, 저 마지막 짐, 네 번째 짐, 저의 숨겨주신 세 번째 짐, 세 번째 짐,